요즘 사랑받는 가수입니다. 네 정말 아이앤 방송에서도 인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최고로 지금 베스트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간다간다의 주인공 김혜빛을 초대하겠습니다. 김혜민! 김혜민! 안녕하세요! 박수 한 번 크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! 이 노래는 ivystary The video. 이 노래는 사람들이, 인터럴의 Ajax이라고 합니다. 오징 conveysmasirse, Time Intelligence. Your heart, Our hands. 이를 미리 생각해요? 지난 날 추억들은 찻갈린 꽃인가요 그냥 하늘에 걷는 건 오늘도 매운 눈에 꽂혀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꽂히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스쳐가는 이 연말 있잖아요 나를 홀로 남겨둔지 떠나지마 그냥 간다 간다 또 쉬는다 나를 두고 떠나간다 나를 얻어 두고 나 홀로 넘겨두어 매장하게 떠나간다 그냥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이 되고 끝나간다 쉬고도 그대와 그대를 미워하며 나도 떠나간다 그대와 함께 걷는 건 이제는 좋은 말을 남겨놓지 내 마음은 그대를 그리면 마음을 이뤄기는 멀어요 우리의 사랑이 되는 마음속에 난 맞지 않아요 난 홀로 남겨둔지 떠나지마 그대 간다 간다 그대 간다 간다 또 쉬는다 나를 두고 떠나간다 한 번 더 두고 나 홀로 남겨둔지마 매장하게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이 되고 끝나간다 아쉬워도 그대 그대를 미워하며 나도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그대를 믿고 나 홀로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그대를 믿고 나 홀로 떠나간다 그댈 향한 마음 이제는 너와 좀 신실이 떠나간다 그대 간다 간다 우리의 사랑이 되고 끝나간다 그대 간다 아쉬워도 그대를 미워하며 나도 떠나간다 아쉬워도 그대를 미워하며 나도 떠나간다 아쉬워도 그대 간다 고맘되세요 아 감다 감다 아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지금 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너무나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시상의식 가십시다 아 그럴까요 아 대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